자, 마을 회관에서 지금 민어회를 뜨고 있습니다. 살이 어때요? 살이 기가 막히게 숙성됐대요. 하루를 놔뒀더니 기가 막히게 숙성됐대요. 그렇구나. 핏물도 잘 빠져버렸고 회가 기가 막히다. 어제도 되었으니까 원래 한 2, 3일 해도 괜찮아요. 숨을 12시간 이상 하면 딱 좋다고 그러던데. 오히려 훨씬 고기 맛있게 좋을 것 같아요. 크다. 둘 다 들어가야 하나? 그럼 민어 전도 먹어봐요. 야 너무 크다. 응. 생선전은 두꺼워도 금방 예쁘니까. 아 이거 생선전용이다. 응? 이거 생선전용이야? 그게 뭔 소리야? 이거 전부칠거냐고. 그래. 아 미안하다. 응. 먹어봐. 먹어봐. 정말라. 응. 미안해. 맛있나? 됐어요. 네. 예. 우리가 신부터를 찍고? 네. 우리 이것을 넘겨봐. 여기. 오래. 네. 공 Emma. 넌. 오늘 야식도 이렇게? 여기다 소금 쩔금 했을까? 거기다 소금하여? 너희도 소금했는데 여기야? 야 뭐 그런거 같냐고 그러냐 그래도 우리한테 같이 맛볼라고 똑같이 맛볼라고 아 해만 먹으면 해양이 너무 많다고 좀 튀기라 탁수가 민어전 맛있어요 지금 제가 해물었어 이거 여쭤 없지? 아니 못하는 법 뭐하는 거 언제 해? 다른 거? 아 밥 안 줘야 돼 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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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DF 청양고기 잡히는 보컬 간기 자 많은 갱을 들어가는 거 기계예요. 주목하고 기계 뭐야... 제목님, 제자들하고 싶어서... 시작해줘서 가져가 booking. 마지막으로 다른 스킬을 찾아가야 하는 거 모셔라. 바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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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지. 바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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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지. 전방으로 내려가다. 바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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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지. 바지, 바지ck, 바지, 바지. 저희도 가래에 그만하고 야옹은 3 오십시오 아 으 오 오 오 오 오 8 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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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으 아 아 아야 안져먹어 봐 보전 요구를 고개하여 admire 양념이 한 번에 넣어 주셔서 감사해요. 네, 저거 왜? 안 넣어? 야, 저거 왜? 야, 저거 왜? 뭐? 이건, 손으로 다 먹었어. 이거 이렇게 좀 가요. 이건, 진짜 좋았어. 너 배가 될 수 있어. 뭐하는 거야? 왜? 너, 저거 이제 먹는 거야. 먹었어. 나 먹었어. 다음으로 안 먹었어. 내가 혼자 가거든. 여기 여행을 다 했잖아 여행을 한 번 보고 못 가지 여행을 한 번 보고 가면 막도 안 해? 해보고 한 번 더 속 밑까지 해보시오 그리고 이곳에서 지그니가 포르기야 그러면 한국 가수인데 자꾸 스키을 다 가보다는 치는거예요 형님 6,7이 땡이에요 이건 뭐예요? 마스카라가 뭐예요? 아, 뜨거움물로 하는거? 분명히 해갖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? 이거 누가 잡아야 안정 다같으면 다같은데 일단 안아가 그저는 피베리가 한 200일 나갔을 때 어디서 그래? 거거든요, 뭐세요? 아... 너 왜 이리라고 말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 씨가 이리 와 그럼 내가 어른 그러고 앉아가 이 이 이리 와 이리라고 똥을 이리 와 아니 좀 하려는데 안 돼 여야 빨리 정국 자독 좀 하시니까 아 밥을 그냥 다 섞어버릴까? 다 섞어버릴까? 야 이거 벗고 좀 야 이거 무슨 일이야? 너 자세히 치열해서 따옹을 해도 돼있니? 갈등이잖아 나한테 온 거 안 돼 아이씨 아이씨 이유를 먹으려고 이게 뭐지? 고짜야 맛이 너가 이게 이게 맛있다는 거 같은데 너가 맛있다고 하면 막대해 형아 형들아 먹어볼게 맛있어졌다 말아 너 술 없어? 아니 이리 먹어봐 한 분의 일 돼 여수야, 아래에 술 끊어놔, 짱놔 자, 간다 어이, 간다 그래, 간 보고 아... 이걸 숨을 줄 아던가 이제, 마수야, 다급게, 또 해 봐 참고로 물을 깨딱 다 씹으십쇼 손님, 뭐 해? 너한테 도줘줘 괜찮아 자, 다급게 세금 한 잔 자, 사장님, 그 일 마 마토 술 취해었대요 그래, 저 먹으려고 그릇이 부족해 그릇이 먹어요? 네 조희가 나보다 빡빡해 뭐지? 할 수 있겠어? 너 빨리 치워야 돼 아 좀 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옛날에 싸도 흔히 기차이 났어 조희가 아 깜짝이야 맨날 날 수 있어서 물 부족해서 나가 귀 귀 조희 씨 조희 씨 재킷밥 거기서 수정만 안 돼 조희 씨 누구빵 가려고 그래 신고 아니 재킷밥 안 돼니까 신고하려고요 신고 안 돼 조희 씨 왜 조희 씨 갔다 조희 씨 labor 조희 씨 아니 도움 오 큰일 났는데요 정국 정국 남겨라 많이 써? 많이 써 정말 많이 써 여름 하지만 거짓말 네 네 네 요 소장님